통계청과 교육부가 공동으로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 참여율을 조사한 결과 전국에서 유일하게 세종시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사교육 참여율 전국 평균은 78.3%로 전년 대비 2.8%포인트 증가한 반면 세종시는 80.5%로 0.6%포인트 감소했습니다. 특히 세종시는 코로나19 첫해 일시적으로 크게 감소한 2020년을 제외하고는 2019년부터 사교육 참여율이 지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사교육 참여율이 전국 평균보다 여전히 높고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 8천원으로 서울과 대구, 경기에 이어 전국 4위를 기록하는 등 사교육렬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